전화 050-2323-5549 다만 허위사실 유포, 패드립, 색드립 하시면 업무방해로 부처노미경찰서에 소환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2부 시작을 했습니다. 또 오랜만에 전화를 굶주린 인간들의 전화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청 굶주려 있겠죠? 거의 뭐 짐승에 가까운 굶주림에 있을 겁니다. 이거 매일매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화배틀이 말이죠. 전화를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50-2323-5549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화를 묻지도 따지도 않고 전화를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050-2323-5549번입니다. 전화가 오겠죠? 네 여보세요? 거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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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잠깐만 소리를 안 켰는데 저 혼자 바람은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자기소개요? 중국집이죠? 예 중국집입니다. 뭐 드릴까요? 짜장면이요 몇 그릇이요? 아줌마 떡볶이요? 아 떡볶이요? 중국집에서 떡볶이 되냐고요? 됩니다. 돼요? 네 됩니다. 그 대신 그 떡이 없어가지고 뱀을 썰어서 드릴게요. 뱀 뽑기 어때? 뱀 뽑기 어때? 괜찮죠? 쫄깃쫄깃하니? 닭져. 뱀 뽑기 어때요? 딱 좋은데요? 딱 좋은데요? 딱정벌레 같은. 닉네임 코딱 이렇게 되겠습니다. 코딱지요? 코딱이요. 딱 좋은데 딱이요? 아 귀신님. 네. 그 머리 어디서 잘랐어요? 아 이 머리요? 이게 프랑스 스타일이라서 동네에서는 잘 안 나올 겁니다. 이게 뭐 송중기나 김. 네? 주황버섯 머리 아니에요? 무슨 머리냐고요? 주황버섯이요. 무슨 버섯이요? 주황버섯이요. 몰라요? 주황버섯이 뭐예요? 메이플의 캐스팅. 아 난 진짜 버섯 이름이 문제예요. 메이플의 주황... 너 메이플 아냐? 나이 먹고? 네? 저 메이플이요? 아니요. 그런 거 안 하는데. 근데 어떻게 알아요? 메이플의 주황버섯을. TV에서 나왔어요. 아 TV에서 메이플 주황버섯이라고 이렇게 구체적인 명칭이 나온다고요? 어디서 개수작이야? 나이 지금 몇 살 먹... 아직도 메이플하고 있어. 요즘 이벤트예요. 이벤트. 요즘 이벤트 한다고? 나이가 몇 살인데, 지금? 나이 몇 살이냐고! 웃지만 말고. 저 곧 다운, 곧 다운. 25살입니다. 아, 25 먹고 이벤트 중이라 메이플 소리하고 있다. 네, 가족들도 알고 있나요? 네? 아니요. 몰라요. 네, 가족들은 모르고. 왜 가족들한테는 안 알리고 있어요? 네, 쪽팔려서요. 아, 쪽팔린 건 알아요? 네, 요즘 도 그 머리 쪽팔린 거 알아요? 아, 나 이거 진짜 젊은... 이거 웬만한 사람이 어울리질 않아요, 이 머리가. 이 머리는 김수연, 송중기, 유아인만 어울리는 머리라니까, 이 머리가. 상당히 이 머리가 말이죠. 이 머리가 다른 사람은 어울리질 않아요, 웬만해서는. 머리가 좀 작아야 되고, 날카로워야 되고, 뭔가 좀 원무파탈, 판무파탈의 섹시함과 퀴트함과 엘레강스함이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죠. 본인이 이렇게 깎으면 호섭이라고 해요. 호섭이나 아니면 옥동자라고 하죠. 웃기고 있네. 네? 머리 그냥 기득 코스로 잘라도 잘생겼어요. 아, 본인은 그렇게 잘라도 잘생겼다? 네. 누가 그래요? 메이플 함께하는 초딩이 그래요? 네. 오, 성원. 머리, 저기 저, 주황벌 여자도 잘생겼어요. 아이템 주세요. 그러면서 아이템을 달라고 하던가요? 네, 귀엽네요. 아, 내가 귀엽다고 지금 저 때 프로포즈 하는 겁니까? 네. 거절합니다. 나이 25살에 메이플스토리 하면서 나한테 프로포즈를 해요. 아휴... 자, 050-2323-5549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코봉이가 여자 고등학교 급식에서 알바하기 전에 메이플스토리 했었거든요. 그거 해가지고 이제 아이템 모아가지고 초등학생이나 중학생한테 이제 비싸게 팔아먹는 그런 짓을 했는데 코봉이가 반갑겠네요. 자, 050-2323-5549번입니다. 오늘 딱 전화가 빗발치지 않네요. 시청자 수가 그렇게 적은 편은 아닌데 사나TV 유신쇼는 팝콘TV, 다음TV팟,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 및 채팅이 가능하고요. 유신쇼로 검색하시면 쉽게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 뉴코 채널은 지금 현재 구글코리아와 머리끓이 된 게 자꾸 싸우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사자TV COM 채널에서 생방송과 전체 다시 보기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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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방송 소리 줄이시고요. 아, 네. 잠깐만요. 빨리 줄여요! 아, 아이고 이거 처음 전화했는데 놀랬네요. 전화가 돼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자기소개해 주시죠. 예, 서른세세. 그냥 전라도에 사는 남자인데요. 전라도가 다 집은 아니잖아요. 군산이면 군산, 광주면 광주. 아, 완주요. 완주에 서른세 살. 결혼하셨어요? 아니요. 여자친구는요? 아이고, 능력도 없어서요. 아, 자, 닉네임 코문흥. 마음에 드나요, 코문흥? 예? 닉네임 코문흥 마음에 드냐고요? 예, 괜찮아요. 예, 알겠습니다. 어떤 얘기 하시려고 전화하셨어요? 그냥 시사 관련해가지고 질문 좀 하려고요. 네, 질문 하셨어요. 시사 질문. 좋습니다. 뭐, 정의당인가? 거기서 네. 뭐, 메갈 어쩌고 저쩌고 하더니 막 지지율이 폭락하는데 네. 그 메갈이 도대체 뭐예요? 그게 뭐죠? 여자 커뮤니티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저기 여자, 여성 그 커뮤니티, 그 DC 갤러리의 메르스 갤러리에서 나온 거래요. 메갈리아라는 뜻은. 그게 뭐 안 좋은 건가요, 많이? 그러니까 뭐, 그쪽에서 이제 그 티셔츠를 자기 이제 커뮤니티나 뭐 이렇게 뭐 뭐 이렇게 캠페인을 하기 위해서 돈을 모으면서 티셔츠를 팔았는데 그 모 웹툰 여자 작가가 그 티셔츠를 입고 뭐 인스타그램인가 SNS에 인증을 하면서 뭐 이렇게 비하 발언을 했나 봐요. 그것 때문에 이제 일베하고 싸움이 난 거죠. 아니, 뭐.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 웹툰 작가 그 성우도 있었고 성우도 있었고 그 여자 성우도 넥센 그 게임 성우였는데 그거 하고 나서 이제 그 그만뒀고 그 다음에 웹툰 작가도 그렇고 그것 때문에 이제 싸움이 나 그러니까 그거예요. 남자 우월하고 여자 우월하고 싸움이 난 건데 저는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참 상당히 좀 시간이 많은 사람들이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박근혜 정부에서 워낙 그 사람들을 널널하게 만들어주다 보니까 그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신경 안 써도 되겠네요.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 마지막 질문. 뭐 요새 뭐지? 뭐 민주당 전당대회 끝났는데 거기서 들어보니까 뭐 친노패권이니 뭐 친문패권이니 그런 소리 나오는데 뭐 그렇게 친문패권이 그렇게 심한가요? 별로 내가 보기에는 별 문제 없어 보이는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지만 김대중 때는 김대중이 당권 잡았고 노무현 때만 또는 이례적으로 당권에 관여를 안 했는데 그 말을 하는 게 웃겨요. 박근혜 그 친박 그 새누리당 당에서 야 너 이 친문이야 하는 게 웃기는 거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뭐 저기 야당 민주당 더민주에서 너희 뭐 어? 너희는 그 뭐냐 막 이렇게 서로 싸우잖아요. 서로 그냥 그 싸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문재인은 친문세력이라고 불리지 않았어요. 이제서야 거의 한 10년 가까이 돼서야 친노를 벗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 보수 진영이나 보수 언론이나 새누리당에서는 친노로 깠거든요. 근데 더 이상 친노를 까봐야 안 맥히니까 이제 친문으로 간 거예요. 당 이제 드디어 그 문재인 그 대표가 전 대표가 그 자연스럽게 이제 그 세대교체를 해가지고 사실상의 친문세력을 완성을 했기 때문에 그 친문세력에는 과거에 친노도 있고 반노도 있고 그 다음에 그런 세력들이 있었는데 그 세력이 이제 융합이 된 거죠. 왜? 대선을 앞두고 그건 당연한 거예요. 대선을 앞두고 뭉치는 거는 그 다음에 친박계가 뭉친 거는 만약에 정권이 야당으로 가면 털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친노세력들이 노무현 대통령 때 한 번 호되게 당했거든요. 그만두자마자 이명박이 막 노무현 대통령을 엄청나게 몰아가지고 결국 죽게 만들었잖아요. 그걸 당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안 당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야권 쪽에서 대통령이 나오면 초반에 엄청나게 털어버릴 겁니다. 세월호부터 메르스부터 자원회교부터 막 털게 보기 때문에 아마 빛들이 있을 가능성도 있다. 친박이든 친익이든 대권이 완전히 기울게 되면 한쪽으로 이제 해가지고 좀 아 좀 봐주세요. 내 잘못했어요. 이렇게 될 가능성은 있는데 내 생각에는 한참 지나서니 팝콘한 게 감사합니 내 생각은 안 봐주기를 바라는 거죠. 그냥 선빵, 몰빵, 다구빵 원투스리빵으로 날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10년을 참았기 때문에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좀 괜찮은 고품격도 토크를 했네요. 맨날 그냥 유신 김밥 천국에서 김밥 먹었어요. 임수석 기부했어요. 이런 짓거리만 했는데 오랜만에 좀 고품격 자 05023 0502323에 5549번입니다. 뭐 아까 앞전에 제가 브리핑했던 내용에 대한 의견이라든지 뭐 시사 아니면 뭐 개인기 고민상담 뭐 집에 파리한테 귀사대기를 맞았다든지 이런 다양한 여러분들의 의견과 대화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보세요. 야 기분 좋다. YTN 뉴스 속보입니다. 집에 불이 났는데 야 기분 좋다 했던 일베인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구속했습니다. 와 기분 좋다. 체포합니다. 니가 질렀지. 아닌데요. 근데 왜 기분 좋다고 그랬어. 이런 사람들은 구속영장이 청구돼야 돼. 여보세요. 참고서 찌끄레기 같은 인간이 닉네임 코 기분 좋다. 불났는데 기분 좋다고 해서 고소당함. 자 050-2323-5549번입니다. 그 뭐 일베이서나 이럴 때 막 고 노무현 대통령 비하하기 위해서 그렇게 막 쓰는데 자기들이 그 힘든 상황에 빠지면 기분 좋다고 할 수 있지 모르겠어요. 여보세요. 예 자기소개요. 저요. 너요. 저 원주의 32살이요. 원주의 32살. 처음 전화 아니신 것 같은데 목소리가. 처음 그런데요. 아 처음 전화하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어떤 대화 나눠볼까요. 저 시사에 대해서 대화하려고요. 아 시사에 대해서. 궁금한 점 말씀하세요. 시사가 뜻이 뭐죠. 아 시사의 뜻이 뭐냐. 네. 네 꺼져입니다. 시사의 뜻은 꺼져. 알겠습니다. 자 고품격 토크방송 도쿠방송 유시시 전화배틀 함께하고 있습니다. 2부 시청자 배틀 시간입니다. 자 그 네이버에서 검색하면 나오는 거 묻지 마시고요. 시사라고 하는 것은 뭐 정치라든가 경제 사회 우리가 살아가는 이야기 요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야. 자 050-2323-5549번 전화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제가 또 어제 그 병원까지 갔다 왔는데 잠도 많이 못 자고 지금 아주 최선을 다해서 방송에 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참여를 좀 많이 해주시고요. 자 050-2323-5549번입니다. 또 끝날 때 전화해가지고 전화 좀 더 하자. 이렇게 수작 부리지 마시고요. 수작 부리지 마시고 전화 받을 때 좀 참여해 주세요. 꼭 자유토크 할 때 와가지고는 유시님 전화 안 받아요? 유시님 전화해요. 유시님 전화해 주세요. 이지랄하지 마시고 왜 그 전화 받을 때는 전화를 안 하고 말이죠. 이런 청개구리 치질균 같은 인간들을 봤어요. 자 050-2323-5549번입니다. 전화 주시고요. 오늘 이상하게 오랜만에 갑자기 기습적으로 해서 그런가 빗발치는데 오늘도 뜸하네요. 이런 날도 있는데 이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고 자 그럼 또 다른 얘기를 하다 보면은 아 또 바뀌겠죠. 제가 이제 어제였나? 엊그제였죠? 엊그제 드디어 이 스튜디오에 온 지 8년이 넘은 만에 땅바닥에다가 10년 가까이 그 메모리폼인가 뭐 있잖아요. 그거 이제 케이스 씌워가지고 그거 깔고 자다가 거기에다가 이제 온열맥 썰 풀고 있는데 이런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요. 네 서울의 25시입니다. 서울의 25살 여자친구님 자 방송 소리 줄이세요! 방송 안 켜놨는데 방송을 왜 안 켰습니까? 시청자 한 명이 늘여줘야지 사과하세요! 네 아니 방송 소리 줄이랄지 내가 방송 키지 말랬어요? 시청자 한 명이 아쉬울 때 지금 네 자 여자친구 있으세요? 네 있습니다. 아 여자친구가 좋아요? 유신이 좋아요? 여자친구가 좋잖아요. 아 여자친구가 왜 이렇게 웃어요? 여자친구가 좋다고 하면서 왜 이렇게 웃어요? 아니 아니에요. 유신님 저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네 변신남이라고 저번에 옛날에 유신 콘서트 할 때 있었잖아요. 예 네 그때 변신남으로 나온 사람이거든요. 오랜만에 아니 근데 목소리가 아저씨가 되어버렸는데? 아 제가 좀 군대도 갔다 오고 아니 아무리 군대를 갔다 와도 25살인데 아저씨가 코 변신남 아 그때 상당히 훈훈하고 그랬었는데 그 필메이킹 그때가 몇 살이었죠? 군대를 가기 전에가? 그때가 20살이었죠. 아 20살 때 네 시간이 진짜 빠르더라고요. 근데 도대체 5년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도대체 예전에 저희가 한 대표가 하는 필메이킹 쇼핑몰 이벤트로 저희 콘서트 할 때 변신남 1호로 했었거든요. 이제 1호 하고 예산이 너무 들어가서 우리가 폐지를 했거든요. 그 옷이랑 우리가 다 드렸잖아요. 네 맞아요. 그때 유진님이 추천해 주셔가지고 그때 피팅모델도 잠깐 했었고 아 그러니까 근데 밥 한 끼를 안 샀더라고요. 그렇게 띄워주고 멋있게 해줬는데 밥 한 끼를 안 사주고 말이죠. 아니 유진님 만나고 싶어도 연락이 안 되던데요? 내가 그때 연락처 다 알려줬잖아요. 저희 사무실 어디서 개수작이야? 뉴스 커뮤니티 가면 사무실 전화 있고 이메일 있고 다 있는데 지금 아니 여자친구 사귀고 여자친구랑 No 이러고 있으니까 지금 뭐 나는 생각도 안 나는 거지 비겁한 변명 내지 마세요. 피타고라스의 정의님 팝콘 3개 감사합니다. 하여튼 사과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아 네 조만간 좀 한 번 뵙겠습니다. 연락 한 번 주세요. 보시고 하여튼 그때 뒷풀이를 못하고 그냥 갔던 걸 기억이 있는데 사정 때문에 알겠습니다. 벌써 5년이 지났네요. 네 그러게요. 목소리가 상당히 느끼해졌네요. 목소리가 느끼하기도 하고 좀 많이 어른이 혹시 느끼한 직업은 아니죠? 아닙니다. 아니군요. 취직했어요 그러면 아니면 학교 다녀요? 지금 학교도 다니고요. 그다음에 지금 가이드로 지금 또 가끔 이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가이드면 여행 가이드요? 네네 지금 여행사도 지금 조그맣게 지금 하나 차려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와 사업가네 지금 이제 어 그쵸 근데 지금 막 시작 단계라서 근데 뭐 저기 그 여행사라고 가봤더니 무슨 동네여행 시장여행 뭐 이런 거 아니죠? 아이고 어머님 자 야시장 가니까요 여러분 아유 태가장님 아세요 아줌미 아유 줄 서요 줄 서요 시장 야시장 콜라텍 드릴 거니까 이런 건 아니죠? 아니 그 태국 태국 선님들 상대로 하는 거라서 아 태국 분이 여기 올 때 네네 맞아요 태국 관광객들이 한국에 놀러올 때 그때 제가 가이드 해두고 그러면 영어를 써요? 뭐를 써요? 태국어를 써요? 저 태국어 태국어하고 영어 둘 다 아 진짜로요? 아 그럼 배틀을 한번 너에게 외국어 배틀을 재현한다 가능하겠습니까? 아 그쵸 봤는데 태국어 배틀 하는 건 아는데 못하겠더라고요 아니 태국어를 아니까 아 잠깐만 아니 아니 해야 돼 영어로 먼저 하겠습니다 하이 하이 나스 미치우 미투 웨어라 프렴 거위야 뭐야 이렇게 기본적인 영어를 하는데 영어 하는데 이게 또 이렇게 멍서 깔면 거짓말이구만 야시장 야시장 가이드구만 제대로 한번 웃지 말고 제가 좀 높게 하겠습니다 꺼져 반살 그만 둬 이 영어도 못 알아 듣고 무슨 가이드를 한다고 꺼져라 050-2323-5549 번호 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반갑네요 5년만에 통화를 하는데 네 여보세요 아름다운 밤 유신쇼 틀래요 정말 행복한 이 시간 방송 4시간 내내 침대 한 판 소풀이 한 판 우리 연경 보며 용기네요 넣고서 원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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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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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미 경찰서 가요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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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공장 가서 기술 배우자 기술은 아무나 배우냐 기술은 아무나 배우냐고 닉네임 코기술 신세 한탄 하는 밤 기술은 아무나 공짜로 가르쳐준 줄 알아 장인들이나 명인들한테 받으려면 얼마나 돈 많이 저기 거기서 밥해주고 막 빨래해주고 다 해야 되는데 여보세요 네 유신님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요 네 서울에 34시요 서울에 34살 처음 전화 거신 건가요? 예진이 한번 걸었는데 뭐 그냥 끊으셔가지고 네 닉네임이 뭐죠? 닉네임 안 뒤들었나요? 닉네임 코 모욕이요 코 모욕이요 만만치 않았던 닉네임인데 코 모욕 얼마나 모욕을 하셨길래 아 그때 모욕감을 느꼈다고 하지 않으셨나 저한테? 아니에요 그 유신님 그 제가 유신이 못생겼다고 해가지고 유신님이 넌 얼마나 잘생겼냐? 어? 얼굴 까봐 이메일로 보내봐 어디서 지금 이 얼굴이면 지금 어? 아시아 태평양 쪽에서는 알아준 얼굴이야 이 얼굴이 어디서 칼 한 번 안 된 얼굴인데 이게 유신님 네 아 통화하기 왜 이렇게 어려워요? 아유 아까 저기 널널했는데 이제 후반부 되니까 이제 드라마 보고 이제 연애 프로그램 보고 기어 들어와서 그래요 아 그래요? 네 아유 유신님 방송 오랜만에 이제 전화 통화했는데 예 유신님 성대모사 좀 한번 해볼게요 아 개인기 들어갑니다 유신 성대모사 잘하면은 커피 상품권 기프트권이 선물로 들어갑니다 자 슛 에 슛 once 이웃 아아 주 구 미 데미 자 주 눈 혜 опред 여보세요 교 여보세요 예 선풍기 좀 내리시고요 자 평가는요 면제요 가세요 가세요 네 인생 면제요 ㅋㅋㅋㅋ 아 또 하나 있습니다 다른 거 뭐요 다른 거 뭐요 자기소개요 말 짧게 하지 마시고요 인생 짧아지고요 너부터요 너부터 짧아져요 쭈꾸미를 잘해야 돼요 이런 쭈꾸미 같은 이렇게 해야지 말 짧게 하지 마시고요 010 아빠가 이런 소울이 살아있어야지 이거 유행을 따라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아빠가 이게 아주 자연스럽게 소울이 담겨야지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용 아 방송조리 죽여 인마 영뚜을 짓어버리기 전에 탈락이에요 아 누구야 롤 SK 타이거 날씨가 추워져 감기 들까봐 걱정되네요 가을 옷 한번 사입으세요 하시면서 팟 한 개를 세상에 수수료 떼면 몇십 원인데 그걸로 가을 옷을 사입을 해요 알겠습니다 그걸로 A4용지 사가지고 그림 그려서 입을게요 이런 입생로랑 찌끄러기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써너부추장 간장에 찍어 추워 걸린 건 아주 그냥 산세벨이야 그냥 써너부추장 간장 찍으면 확 계산동 18번지에 이삿짐을 배달시켜 드려 볼라니까 아주 그냥 자 050-2323-5549번입니다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어요 네 자 뭐 아까 앞전에 말했던 인터넷 방송에 관련된 얘기 시사 얘기 개인기 살아가는 얘기 상담 추억을 회상하는 얘기 다 가능하니까 전화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050-2323-5549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하면 사실은 다른 방 같은 경우는 막 이렇게 막 감동의 후원들이 있는데 우리 방송은 아 재밌네 웃겨봐 이러니까 뭘 이렇게 열심히 하고 싶어도 말이죠 힘듭니다 팝콘TV가 9월 1일부터 하는 추석 이벤트가 1등이 천만원이래요 그 돈 있으면 빚 갚아요 1등할 가능성이 없다는 거 여보세요 삼겹살 자기소개요 삼겹살 010 삼겹살 전화번호 깐다 삼겹살 삼겹살이 어떻냐 어쩌다고 삼겹살 삼겹살이 그러니까 뭐 해달라고 뭘 주라고 뭐라고 가라 몬스터볼 나이가 몇 살이냐 뒤에서 지금 가족들이 지금 한숨 쉬고 있어요 언제까지 몬스터볼 잡으러 다닌다고 돌 던지고 다닐 거야 YTN YTN 뉴스석보입니다 몬스터볼을 잡는다고 건물 위에서 지나가는 주민들에게 돌 던지던 짱돌 던지던 인간이 동네 할아버지에게 지팡이로 맞아 숨졌습니다 경찰은 정당방위로 인정받았습니다 이런 후라지야야 짱돌을 던져 와 할매 몬이다 할아버지 몬이다 얏 뭐요 포 오 낫놈 무지도 따지도 않고 병원에 입원시켜드립니다 정신이 차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 병원에 빨리 입원을 시켜야지 닉네임 코 몬스터볼 삼겹살이 먹고 싶은가봐요 아무도 해준 사람도 없고 지나가는 주민에게 짱돌 던지다가 할아버지에게 맞아 사망 네 여보세요 자 이제 시작이야 영기형 영기형 백수 탈출 생산지 후원 걱정 따위 없어 없어 이 교대와 함께니까 잔업 잔업 처음 시작은 어색할지도 몰라 몰라 나이가 멀으니까 YTN 뉴스 속보입니다 유신쇼 진행자를 디스하던 한 쭈구리가 아버지에게 걸려 골프채로 홀인원이 됐습니다 야 니 걱정이나 해 니 걱정이나 해 홀인원 네 니 걱정이나 해 빤스만 입고 궁뎅이 벚벅 긁으면서 유신쇼 보고 있는게 누구를 지금 신세 한탄을 걱정하고 있어 넌 지금 인생 한탄이야 가족 한탄이고 지금 그 도시권의 한탄이야 지금 시장님이 우리 시애 재난입니다 여보세요 이 빤스만 입고 궁뎅이만 벚벅 긁고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지내하는 국민 여러분 자 아까 제 생각입니다 뭐야 이 짭세 자 아까 전화하신 분 코재난 유신 걱정 전에 니 걱정부터 살고 있는 도시재난상태 재난남 자 0502323에 5549번 전화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항상 보면 간섭증 중에 내 인생을 걱정해 준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그럴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죠 니 인생은 니 인생은 니 가족의 인생은 니 친인척의 인생은 니 살고 있는 도시의 인생은 그런 사람이 한 명 살수록 도시의 집값이 떨어지고 취업률이 떨어지고 뭔가 이제 행복지수가 떨어지고 간섭충 한 마리가 동네에 살고 있으면 정말 통장님도 힘들죠 여기저기 길거리에다가 오줌 싸고 다녀 영역 표시한다고 똥 싸고 다녀 쓰레기 버리고 다녀 옆에 아가씨들 가면 우후 하면서 수작불이요 그런 부분 때문에 간섭증 있는 도시는 정말 불행의 도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0502323에 5549번 전화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하려면 제대로 해야죠 항상 그 자애로운 미소가 있습니다 여유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정권을 박근혜 안 박근혜 말이 많습니다마는 이 국민이 뽑아준 대통령 말을 그대로 잘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대통령 보고 국민 말을 들으라면 이거 대통령이 힘써가지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대통령이 국민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국민이 대통령의 리더십을 따라야 되는 겁니다 국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회도 이 국민들이 뽑아서 세금을 받으면 이 대통령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자꾸 이렇게 딴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예 저의 말을 따라야 됩니다 이 저희 그 아버지 대통령 때도 얼마나 잘 따랐습니까 말 안 들으면 데려다가 이 전기 맛도 주고 고춧가루 맛도 주고 말 잘 듣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어떻습니까 예 수천억을 들여서 이 박물관도 만들어주고 이렇게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동상도 만들어주고 그래서 이 정치는 이 국민이 대통령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예 저는 그것이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자 팝콘TV 다운파 시청하신 분들은 추천 즐겨찾기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화 050-2323-5549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니까요 또 끝날 때 전화해 가지고 호봉이 이런 애들 끝날 때 전화해 가지고 자꾸 시간 끌려고 하지 마시고요 예 요럴 때 전화를 하란 말이에요 전화가 없을 때 자 그러면 이제 또 빠지면 안 되겠죠 예 우리 또 문재인 전 대표 그래서 이제 추문세족이 추미애 대표랑 같이 또 또 뭉쳐서 이제 이거죠 뭐만 하려고 하면 저 여보세요 다름다운 건 유신 쇼클레어 정말 행복할 이 시간 실세 한탄 방송 4시간 내내 함께해서 힛잇 힛잇 우리 영경 보며 용기내요 실세 한탄 투나잇 수중 동물들에 대해 부츠 한탄 힛잇 드라마 역사 대장량 부츠 한탄 여긴 통탄 여긴 연탄 구이 셧업 셧업 좋았어요 콜라보 괜찮아요 이렇게 랩 랩을 힙합을 좀 가미하니까 살아있는 힛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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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네 자 050-2323-5549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뭐 개인기를 하셔도 되고 사람들이 웃기든 상담을 하든 궁금한 점을 물어보든 참여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청자가 뭐든지 알 수 있는 단 허위사실 유포나 색드립 패드립은 하시면 부촌원미경찰서 김영사님과 차 한잔 하셔야 됩니다 아름다운 낯 경찰서 관내여 김영사님과 차 시간 세네 시간 동안 조서 작성하고 경찰서 구내식당 밥 먹어 네 그래서 원미경찰서에서 굿 애프터 논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드리고 있습니다 050-2323-5549번으로 별도 요금 없습니다 누구나 참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화 주시고 시간이 33분 지났습니다 빨리 전화 주셔야 돼요 하던 거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전화 받을 때 진토록에 전화 받는 것이 좋고 이것이 민주들이고 이것이 소통이고 이것이 제가 꿈꾸는 사람 되는 세상이다 안철수입니다 저는 제일 먼저 대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저는 앞으로 국민들께서 바라는 것을 알 것입니다 전화 왔습니다 여보세요 네 유신님 자기소개요 네 서울산은 26살입니다 서울에 26살 조선족 칼부리님께서 얼마 안되지만 이걸로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여자 만나라라면서 팟 한개 해주셨는데 고소 당첨입니다 축하드려요 원미원미원미업 네 어떤 얘기 하실거에요? 네 제가 여보세요 들려요 네 제가 이번에 노트세븐을 샀는데 아 노트세븐을 샀는데요 네 케이스를 이걸 케이스를 빼야 할지 케이스를 낀다면 뭘로 껴야 할지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고민이 있어요 아 폰자랑지 달라고 전화했군요 케이스를 뭘로 절대 아니고 폰자랑 절대 아니고 케이스를 띄는게 맞는지 아니면 케이스를 껬실 때 어떤 케이스를 띌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제가 좀 심각하게 자 닉네임 어 코이스로 들어갑니다 코이스 아 케이스를 초이스 케이스 케이스 여우 빛내서 노트세븐 샀어 엄마 아빠 알면 나는 뒤져 하지만 친구들 앞에서 나는 히어로 나의 케이스는 초이스 어떤 것을 사야되니 유신한테 자랑질 그러다가 귀사대기 꺼져 고웰 여우 아니 내 자랑질을 뭐 자랑질이라고 생각하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그 케이스 추천해주면 그걸로 쓰는거에요? 네 케이스를 짜야 할지 말아야 할지 케이스는요 이게 낀 듯 안 낀 듯 가벼우면서도 사람들한테 확실하게 눈을 끌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즘 노트세븐 유행하는게 황금 케이스라고 있습니다 네 똥 바르세요 하하하하하하 똥 바르시면 냄새 나가지고 어이야 어디서 똥냄새가 나요 황금 케이스요 축하드립니다 네 똥 황금똥 싸서 케이스에 바르시면 안녕하세요 자기소개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요 아 저는 이제 서울에 살고 있고요 서울에 살고 있고요 네 21살이고 이제 지금 야간 편돌이를 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편돌이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아니면 취업 준비하면서 아니 저는 이제 취업도 학교도 아닌 그 군대를 준비하면서 네 편돌이를 하고 있는데 네 자 닉네임 코 코 어 입대준비생 제가 근데 좀 진지하게 질문 드릴게 몇개 있어가지고 네 진지하게 하세요 들어와요 네 그 군대 군대에 두려움이 많이 있거든요 제가 네 일단은 궁금한게 하나 있는데 네 아 좀 여러개 있는데 그 담배 있잖아요 네 훈련병 때 그 못핀다고 들었는데 아 초반에만 못 펴요 왜냐면 군기 잡으려고 왜냐면 인내를 기르기 위해서 초반에만 담배를 안 피우다가 나중에 이제 거의 말쯤에 풀어줍니다 중 아 훈련병 때요? 예 아 그러면 훈련병 좀 끝물에 풀 수 있는거에요? 아 제가 훈련병 때 못핀다고 그래요? 난 줬던거 같은데 후반에 아 그래요? 안 틀어줘요? 아 I'm sorry 제가 저때는 저때도 안 풀어져요 오래돼가지고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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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나이가 몇 살인데 그걸 기억하고 사냐 염병하고 있네 내가 군번이 97군번이에요 아 97군번인데 기억을 어떻게 하여튼 담배 예전에 제가 훈련소에 있을 때 전주 354단 나왔는데 누군가가 선배가 그 그 숨겨났나봐요 어디다 관물대인가 어디다가 그 담배를 숨겨놨는데 그걸 몰래 피다 걸려가지고 비오는데 아주 그냥 그지 엄청나게 훈련받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뭐 담배를 원래 안 피우니까 크크크님 팝콘하게 감사합니다 나는 폈던거 같은데 왜 그러지? 어 나는 저기 의경 훈련을 받아서 그런가 현역은 아닌지 모르겠는데 의경을 초반에는 안 하다가 나중에는 그 폈던 기억이 있어요 휴식시간에 어 의경만 허용을 한건가? 모르겠네 그거는 네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군대에 또 두려운게 너무 가기 싫은 이유 중에 한개가 있는데 예 이게 또 그 화생방 훈련 이게 이게 너무 크거든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한뿐 한뿐이야 뭐 그거 뭐가지고 막 저기 뭐 가짜사나이 TV에 나와가지고 이 지랄하고 있는데 괜찮았어요 안 죽어요 그거 죽어요 아니 근데 군대 군대 갔다 오신 분들 보면 그거 어떠냐고 물어보면 딱 죽기 직전까지만 간다고 그러던데 더 죽은거죠 그게 체류 체류탄 물질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기동들 다닐 때 화학탄 그걸 들고 다녀서 담당자가 있기 때문에 그게 사과탄 하나 터지면 막 두물코물 다 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사람 죽을 정도는 아니고 이 신경 눈이나 이런 신경계를 자극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스러운거지 그거 해가지고 뭐 호흡계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문제가 있겠지만 안 죽어요 저도 다 했고 그거 혹시 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혹시 틀리를 끼시면 돼요 빼요 예? 틀리를 끼고 가시면 빼라고 한다고요 야 너 틀리 빼 이렇게 웃어 웃어 웃으라고요 이 개그가 아무데서 나오는거 철구 최군 뭐 지코 이런 방송에서는 안 나오는 개그야 이게 네 알겠습니다 자 자 자꾸 빼려고 자꾸 빼려고 하지 마시고 그런 것들을 시련을 이겨내려고 하세요 그래야 강해지는 거예요 자꾸 빼려고 그러고 빠지려고 그러고 그렇기 때문에 열외하려고 그러고 그러면 강해지지 못해요 그거를 다 다수의 사람들이 그걸 이겨낸다는 것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이겨내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돼야죠 그리고 그 뭐야 형님한테 물어보긴 좀 그런데 그래도 또 시청자분들이 많잖아요 네 20대 20, 30대 초반 분들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궁금한 게 아닌데 제가 그 훈련소가 이제 파주 1사단이라고 문자가 왔거든요 아 파주 1사단이요? 예 근데 막 이제 주위에서 다 너는 최전방이다 X됐다 이러는데 이거 땡땡이 아닌가요? 아 이게 좀 궁금한데 자 그러면 본인이 땡땡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본인님 본인 그 부모님이 재벌인가요? 예? 본인 부모님이 재벌이냐고요 아니요 당연하구요 말발 좀 더 길고 아이고 잘못 들었네요 자 본인 부모님이 상위 10%의 안에 드는 부자인가요? 아니요 운명이고요 네 네 본인 본인 부모님이 고위직 공무원이나 판사 교수 지방자치 단체장의 시장이나 군수 시의원이나 뭐 이런 걸로 하고 있나요? 아니요 네 운명이고요 본인 친인척 중에 뭐 장관 차관 뭐 판사 검사 이런 고위직이 있나요? 어 저희 친척 중에 그 대령까지 가신 삼촌이 있거든요 아 그 군대 지금 전역하셨습니까? 뭐 퇴직했다고 해야되나? 그 위로 올라갈수록 가는 갈속이 짤리잖아요 네 여보세요 네 본인이 그 파주 일사단에 떨어진건 운명입니다 데스트리 아 그러면 네 그러면 최전방인건가요? 네 본인은 뭘 해도 최전방입니다 아 진짜에요? 네 본인은 뭘 본인은 뭘 해도 아무리 노력해도 최전방이니까요 최전방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최전방이 어디 쪽이에요? 아 북한하고 가까운 쪽이죠 북한군 보이는 아 북한군 안녕 안녕 동몽 만나면 좋은 동무 DMZ 친구들 우리 DMZ 친구들 네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 돼요 음 그리고 그 펜티랑 양말 같은거 있잖아요 펜티랑 양말 같은거 있잖아요 펜티랑 양말 같은거 펜티랑 양말 같은거 몇개 정도 주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펜티랑 양말 같은거 몇개 정도 주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그걸 아니 뭐 3개씩 주지 않나요? 3,4개씩? 아니 맨날 흙바닥에서 굴르는거 같은데 펜티랑 양말을 안주면 이게 심히 걱정돼가지고 본인은 특별히 그럼 제가 국방부에 연락해서요 망사로 달라고 할게요 YTN 뉴스석보입니다 군입대에 가는데 외출했다가 망사팬티를 입고 군입대한 병사가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군검찰은 기강을 물란시켰다며 이건 고참을 유혹하려는 음모라고 밝혔습니다 북한 김정은과의 연관관계를 추적할 예정입니다 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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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을 하세요 이런 말미잘 같은 분은 자 050-2323-5549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역군이나 이런 분들 망사팬티 입으면 이거 잡혀 들어갑니다 이거 국기문란으로 국기문란으로 잡혀 들어갑니다 050-2323-5549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때까지만 해도 파란색 그쵸? 현역들은 녹색도 준다고 하는데 저는 이제 파란색 하얀색 여러분 아시겠지만 하얀색은 잘 지지를 않습니다 하하하하하하 나중에 이제 기동대 중대 가면은 대부분 이제 사제를 입는데 여보세요 왜 이리도 이 세상에 영기형 척이 많은지 왜 영기형 인생 힘든건지 난 궁금했었죠 난 이제 또 다시 묻고 있죠 전화 전화기나 바꿔라 울리는게 아주 그냥 코봉이도 아니고 boys 애드리브를 해도 잘 들려야 되는데 울려가지고 무슨 동굴에서는 박쥐도 아니고 그냥 동굴소리를 내고 있어요 050-2323-5549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별로 안 남았어요 여보세요 오어어어어 까마기였습니다 까마기 소리가 새벽 1시 19분을 알립니다 삐 삐 삐 까마귀 소리가 새벽 1시 19분 자 0202323-5549번 별도 요금 없이 누구나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까 전화하신 분 같은데 아니요 저 코무기에요 코 무기요 네 자 의견 말씀하시죠 아 별로 그렇게 인상이 없어서요 코 무기징역이요 아 코 무기징역 아 기억나요 코 무기징역 아 왜 저를 까먹나요 아니아니 다 써놨어요 정경 출신 대전에 27살 아 이거 다 저장해놓나요 죽창 거짓말이면 죽방이 최근 군대는 병이 있으니 안 가야 된다 유신이 정신병자 같다 해가지고 부천 원미경찰서에 네네네네네네 어떻게 지금 잘 진행이 되는 알고 있나요 예 곧 소환될 겁니다 아 어디로요 아 부천 원미경찰서 그 다음에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원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으로 대전으로 오면 안되나요 아 나중에 그 사건 이송신청 하면은 대전으로 갑니다 서울 부천 대전 찍고 찍고 처음부터 대전 가면 안되나요 안돼요 부천에서 왜 안돼요 부천 원미경찰서에서 대전 관할 경찰서로 가겠지요 김아 네 최근 군대 갔습니까 안갔죠 아까 방송하고 있더만 아 그럼 뭐 보낼 수가 없네요 유신님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 재판이 안 끝났는데 뭐 국방부에서 1인시위한다니까요 아 혼자서 아니 신청 받고 있어요 날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니 뭐 신청은 예전부터 맨날 하고 뭐 언제 가는 겁니까 아니 날짜가 1인시위하는데 뭘 신청을 해요 혼자 하면 되지 아니요 같이 아니요 여러 사람이 한다 그러면 집회로 할 수 있으니까 1인시위나 집회냐 아 집회로 하시려고 지금 그러나고 여러 사람이 모이면 집회로 하는 게 낫죠 소리도 질릴 수 있고 구호도 할 수 있고 아 고고 고작 최근 하나 군대 보내려고 집회를 한다 아니 저기 보세요 자 아니 되게 웃기네 무슨 뭐 큰 범 민주적 아니 범 국민적인 일 하는 것도 아니고 고작 한 사람 군대 보내려고 집회를 아 너무 웃기잖아 아니죠 자 저는 이렇게 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빠져나가면 우리 국방은 구멍이 나는 겁니다 나 한 사람 정도 나 한 사람 정도 누구 한 사람 정도 그 사람 한 사람 정도 국방의 의무에 금수저와 흑수저가 있습니까 나라의 국방을 위해서 목숨과 자기를 헌신하는 군인들이 부자가 있고 가난함이 있고 잘남이 있고 못남이 있습니까 군인들은 똑같은 거예요 국가를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목숨을 바쳐서 자신의 인생을 바쳐가지고 국가를 지키는 것이지 나 한 사람 어? 정도야 내가 빠진다고 어? 어? 이들이나 워밍이 쳐라 이런 식의 사고 때문에 그래서 많은 현역 출신들이 한이 맺히는 겁니다 그 현역들은 가고 싶어서 가나요?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누군가는 우리 가족을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지켜야 되기 때문에 눈물을 머금고 희생을 하면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나 한 사람 정도야 최군 한 명 정도야 철구 한 명 정도야 이렇게 하기 때문에 군대를 정작 가지 말아야 될 몸이 아프고 질병 있는 사람들은 다 끌려가는 거 아닙니까 빽없고 돈없고 어? 빽없고 돈없고 변호사 못 사는 사람들은 아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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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의제기도 못하고 끌고 가는 끌려가는 거 아닙니까 아 연설 그만하시고요 잘 들었고요 사과하세요 민간인 하나 보내려고 집회까지 하는 건 좀 아니다 이거죠 집회가 아니라 유승준 MC몽 사태를 보세요 얼마나 그 연예인들이나 BJ 중에 인기 BJ의 그런 군에 대한 생각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 청소년들 몇 명이나 된다고 그런 게 영향을 준다는 거죠 대표적이고 대상을 몇 명이나 된다고 대상을 두 번이나 몇백 명 보는 거 가지고 저기요 누가 몇백 명을 봐요 지금 수익이 억대 수천만을 버는데 무슨 몇 명이 봅니까 수익을 왜 따집니까 수익과 시청자 수 수천명이 봐요 아까도 5천명 가까이 봤는데 무슨 몇백 명이 봐요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구가 많다고 해서 서로 안 가려고 그러면 결국 군대는 빵꾸가 나는 거예요 아니 군대 보내야죠 당연히 가는 건 맞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고작 민간이 하나 고작이 아니라니까요 사람 한 명 한 명은 중요하고 서수길 대표가 얼마 전에 직원 단합대에서 PD 수첩에게 쌍욕을 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 시대에 보배고 여러분들은 소중한 사람이고 이 PD 수첩 내가 뭐라고 하든 여러분들은 소중한 사람이에요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사람 한 명 한 명이 소중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클린 뉴스 캠페인을 하는 사람이건 별창이건 별창이건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성돼서 사회가 되고 국가가 되는 겁니다 그 한 사람 정도 고작 나 한 사람 빠진다고 자 반상회를 해요 중요한 일이야 마을에 근데 아 나 지금 뭐 드라마 봐야 돼 나 지금 뭐 친구 만나야 돼 나 술 먹으러 가야 돼 그래서 다 빠지면 반상회에서는 누가 얘기하라는 겁니까 그래서 나중에 반상회에서 결정하면 뭐 반상회에서 결정을 해 나 거기 안 나갔어 그러면서 이기적으로 지랄을 하고 그렇지 않아 나는 국방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사람들은 국가에서 지켜줄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뭐 병문청으로 취업하시려고 그러나 그게 아니라 말같이 단소를 하지 마시고요 저는 국방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사람들은 국가가 지켜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요 아 맞죠 의무는 그 사람들이 진짜 장애가 있고 진짜 아픈 사람들은 예외예요 그 사람들은 정말 아프니까 못하는 거잖아요 아니 근데 정신병이라고 나왔다며요 아 그러니까요 아니 그렇게 자 그 의사가 연세대학교 얘기 나부터 들어보세요 들어보세요 레모네이드를 들어보세요 들어보세요 붙여 엔즈업 붙여 한탄 시세 한탄 우리 함께 한탄 투나잇 네 말하세요 제가 졌습니다 말하세요 그렇게 아픈 사람이 그렇게 정상인보다 더 잘 활동하고 대상을 받고 그게 의혹을 만들어낸 거예요 최근의 문제는 최근의 문제는 본인 스스로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국장 팝콘이 팝콘이 팝콘한 게 감사합니 들어보세요 근데 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아 들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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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 커럴을 들어보세요 암씨 내 말을 들어보세요 니 궁뎅이를 들싹들싹 들어보세요 아니 그 자 들어보세요 들어본다면서요 질문은 나중에 하세요 시간 들을 테니까 자 네 알겠어요 최근의 최근의 군문제의 핵심은 최근이 몇 년 전에 박명수의 손바닥 TV MBC에서 IMBS 하는 손바닥 TV와 그 아프리카 TV에서 유프러스 유 저기 뭐야 LG 광고 찍을 때 그 게스트 탈렌트랑 얘기할 때 군대를 안 다녀왔는데 군대를 다녀왔다라고 거짓말한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발단이에요 그게 최고는 억울한 게 있으면 안 돼요 그게 그걸 대해서 뉴스 커뮤니티에서 병무청 취재해가지고 폭로 기사를 쓰니까 어쩔 수 없이 사과를 사과를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뭐라고 했냐면 국방의 의무를 다 하겠다 어떻게든 근데 알고 보니까 그 기간 동안 2년 동안 소송하고 있었어요 병무청 상대로 자 이거는 시청자를 기망한 겁니다 아 그건 기망한 거 맞지 기망한 거고 이것 때문에 사실은 일배든 커뮤니티든 시청자들이 더 분노하는 거고요 그건 맞지 MBC 공채계급맨으로서 활약하고 인기까지 얻고 있는 사람이 공개적으로 군대를 안 갔다 왔는데 갔다 왔다고 두 번을 거짓말하고 그거에 대해서 사과문을 올려가지고 국방의 의무를 다 하겠다고 했는데 그 뒤로는 2년 동안 소송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에요 아픈 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 소송 기간에 뭐라고 했습니까 군문제 물어본 사람들한테 현역에 대해서 삼천교육대 말똥먹었나 이런 식으로 비하 발언하고 그래서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그런 거예요 그런 일련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탄원서를 제출하고 그걸 말이라도 안 되는 얘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소송하는 기간 동안 최고의 전성기에요 최고네 대상을 두 번이나 자 몇 시간 동안 진행하는 거 다 합니다 퍼펙트하게 국제적인 코미디 페스티벌 이런 데서 인터뷰하고 엄청난 우리나라 탑클라스 되는 연예인들 인터뷰 다 했어요 그 다음에 길거리에서 홍대 방송이나 모르는 사람 셀 수 없는 많은 사람을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조직이나 사회나 대인관계가 어렵다? 그거를 아무리 무슨 나는 세계적인 세계적으로 탑클라스에 있는 의사가 말해도 난 못 믿겠어요 아니 저기 저도 한마디만 할게요 그럼 일단 최근에 면제 판정을 받았던 건 아니죠 받았던 거야 아니면 면제가 아니라 1심에서 계속해서 재검을 하는데도 병무청에서 현역 입영 처분을 내리니까 현역 입영이 나왔어요 그거를 취소해달라고 한 거예요 현역 입영 취소 그러면 애초에 면제 판정은 나왔던 건 아니고 면제 결정은 지금 2단계는 면제 결정이 나올 상황이 아니라 왜 그러냐면 현역을 해버렸어요 병무청에서는 무조건 현역이에요 그렇게 했는데 그럼 가야지 근데 최근 쪽에서는 나이도 한계가 되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이가 꽉 탔잖아요 소송을 한 거고 그거에서 병무청이 자료가 없잖아요 병무청 변호사들이 인터넷 방송을 잘 모르는 거야 대충 아프리카 잘 모르지 대충 그냥 방송하는 거 동영상 보여주고 저렇게 활동하고 있다고 소극적으로 한 거지 나름 본인들이 최선을 다했다고 하는데 아니 근데 그게 있어요 방송을 아무리 잘해도 예를 들어서 정영돈이나 김구라도 저기요 정신병 때문에 아니 방송에서 저기 여보세요 정영돈 군대 갔다 왔어요 정영돈 정영돈 현역 갔다 왔고 김구라도 방이 갔다 왔어요 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 연예인들이 공황장에 온 거랑 연예인들은 자기관리하고 이러고 인간관계 아니 자 들어보세요 아니 그래가지고 자 들어보세요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최군이 인터넷 방송하면서 아니까 얘 들어보세요 최군이 그래가지고 하차한 적이 있냐고요 하차한 적이 있냐고 최군이 그래서 할 거 다 했는데 방송할 거 다 했는데 뭘 하차했냐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만날 때는 BJ들 만나가지고 술자리 다 가고 다 했는데 뭘 못했냐고 내가 말하는 거는 정영돈이나 김구라는 자기가 주력으로 하던 곳에 생긴 데도 불구하고 다 하차를 한 거잖아요 네 그럼 최군이 어디서 하차를 했냐고 파트너비제에서 하차를 했어요 공식방송에서 하차를 했어요 어디서 하차를 했으니까 말이 안 되잖아 본인 한 말이 아니 하차를 아니 자기가 쿤티비 회사 운영하고 공식방송 MC 다 꽤 차고 외부 인터뷰랑 이거 다 했는데 그래서 수익을 엄청나게 냈는데 도대체 뭘 하차했냐고 그렇게 아파가지고 아니 본인 말대로 현역을 못 갈 쪽으로 그렇게 정신적인 질환이 심각한데 술자리 참여할 거 다 참여하고 내가 얘기하는 건 방송은 할 수 있다 이거지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게 수익활동을 하면서 방송을 한 거 아니에요 그냥 개인 방송을 한 게 아니라 수익활동은 지금 민간이니까 할 수 있는 거고 내 말귀를 못 알아듣네 자 군대의 사회생활을 못한다 군대 조직생활을 못한다는 사람이 아프리카TV 아프리카TV가 개인 방송이잖아요 아프리카가 조직생활이 아니잖아요 여보세요 아프리카TV와 파트너비제이로 계약을 했어요 파트너비제이는 파트너비제이는 자 들어보세요 들어보세요 파트너비제이는 자 파트너비제이는 파트너비제이는 매니저먼트 계약이나 마찬가지예요 독점 계약이나 아니 계약 맞는데 아니 그러니까 계약인데 그게 어떻게 조직생활이 아닙니까 아니 이미 나 개그맨이 자 우리나라 들어보세요 우리나라 자 우리나라 자 들어보세요 우리나라에 자 들어보시라고 들어보시라고요 우리나라에 자 저 지금 이 매니저먼트 계약을 하면 스톡옵션까지 받는 거예요 현행법으로 회사에서 스톡옵션을 받으려면 직원이 아야 돼요 그러니까 아프리카TV 직원인 거예요 최고는 계약을 했으니까 그리고 그리고 회사 회사 단합대회까지 항상 가고요 거기서 뭐 운동하고 막 하잖아요 직원들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쿤티비라고 본인이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운영해가지고 거기에 카메라 그 다음에 편지 받는 사람 그 사람들 월급 주고 있다고요 그건 조직 아닌가요 그건 사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상이랑 민간 아니 회사 직원이 있는 자 들어보세요 직원이 있는 회사를 운영하고 MBC 공책이 그만해 그 다음에 아프리카TV랑 매니저먼트 계약해가지고 거기 스톡옵션까지 받는 직원인데 사회생활을 못하고 조직생활이 어렵다 그건 아니 파트너 DJ가 무슨 우리 같은 일반 회사 생활을 하는 건 아니죠 그냥 매니저먼트 계약인 뿐이지 용역인 용역식으로 계약인 뿐이지 방송 자체는 자 여보세요 거기 계사가 회사에 출근하는 게 아니죠 누가 매니저먼트 계약을 용역 계약이라고 합니까 무식하게 무슨 수주죠 건설 수주도 해요 아니 매니저먼트 계약이 무슨 독점 계약인데 소속이에요 그 회사에 허락 없이 다른 데서 활동 아니 매니저먼트 계약이 누가 하청 계약이에요 아니 그것만 얘기해보세요 회사 출근해서 같이 맨날 커피 마시고 아니 방송하는 컨텐츠 제작할 때 참여하잖아요 자 여보세요 자 예를 들어볼게요 자 여보세요 그 강호동이 SM CNC인데 거기 출근하나요 네? 강호동이 SM 소속인데 출근하냐고 SM 사옥에 아니 그거랑 그게 조직생활이냐고 그게 본인이 얼마나 강호동이랑 최군이랑 비교를 하면 안 되죠 강호동은 그런 공연방송에서 일하는 애고 최군은 개인 방송이 자 여보세요 최군도 마찬가지예요 MC보고요 아니 최군이 개인 방송하는데 PD가 자 지금 자 지금 본인이 그거랑은 다른 거죠 자 지금 본인이 모르나 본데 소송 기간에 온게임넷에 고정으로 계속 출연했었고요 공중파도 리포터로 다 활동했었어요 그 다음에 김구라 흉내내가지고 개그 프로그램 나왔었고요 공중파 알고 있어요 라디오 스타도 아니 그 다음에 라디오 고정 게스트도 했고 근데 본인이 말했잖아요 그거 안 했다면서요 왜 거짓말을 해요 아니 그 이후에 질환이 생길 수도 있는데 아니 뭔 소리예요 소송 기간 아니 소송 기간이었다니까 뭔 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소송 기간에 그거 했다고요 아니 고정이었다니까 온게임네 고정 거기 뭐야 뭐 프로그램 했는데 허준하고 프로그램 해가지고 고정하고 아니 근데 조직이 그거 방송 조직이라는 일반 군대 조직이랑 같아요 아니 그것만 물어볼게요 저기 죄송한데요 우리 사회에서요 군대 경험하고 군대 가는 사람 있나요 말같이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어 사회생활이나 사회조직생활 하면 군대 가도 되는 거지 뭔 그럼 우리나라에서 나 군대 갈 때는 군대 경험하고 경험한 사람 간 사람 있나 아니 군대가 폐쇄적이지 않고 군대가 아니 아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중국이나 다 똑같아요 일본 자위대도 아니 군대를 경험하고 간 사람이 있어요? 있어요 진짜 사나이 찍는 연예인들은 할 거 아니에요 나중에 군대 갈게 말같이도 않은 소리 하지 마세요 거기 다 군대 유경원 놈자들이 가고 외국인들이나 군 입대 전에 간 사람은 소수해 아니 박형식 아 저 뭐야 박형식 걔는 군대 가야 될걸요? 걔는 미국 미국 국적이잖아요 박형식이 미국 국적이에요? 그 제아에 있는 하여튼 일단 모르겠고 그것까지 관심이 없고 내가 말 아니 지금 현역을 얘기하고 있는데 무슨 가짜 사나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능을 거기 군대 경험을 하잖아요 진짜 사나이 누가 그렇게 군 생활을 누가 그렇게 해요 봐주고 바로 대가리 바가지 누가 거기서 앉아 일어나 엎드려 뻗쳐 하고 있어요 그건 예능이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왜 진짜 사나이를 가짜 사나이라고 하겠어요 누가 거기서 엎드려 뻗쳐 앉아 일어서를 해요 대가리 바가지 아니 유격도 하고 하잖아요 말같지도 않은 소리 그거는 훈련 과정만 체험을 할 뿐이지 말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어 그렇게 예능을 가지고 군대에서 그렇게 하면 우리 군대 망해요 예능을 군대로 보고 있네 지금 철구는 군대 갔어요 안 갔어요 누구요 철구 철구 안 갔잖아요 아직 계속 연기하고 있잖아요 이유를 알 수 없게 연기하는 건 자유니까 뭐 뭐라고 아니에요 MC몽도요 연기를 막 무슨 공무원 시험 뭐 해가지고 처벌받았어요 군기 피로 명확한 이빨 뽑아서 안 간 거고 뭘 안 했다고요 이빨 뽑아서 안 간 거고 걔는 아 아니요 그 고의발치는 무죄받았고요 의사가 말 바꿔 가지고 그 저기 뭐야 고의적으로 시험 본다고 막 해가지고 연기한 건 처벌받았어요 그건 받았으니까 뭐 할 말 없네요 받은 건 받은 거니까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거는 철구도 그 연기 사유가 합당하지 않은 경우에 모르죠 그건 개인정보니까 병무청에 이제 민원을 넣어야죠 고발을 해야죠 연기 사유가 뭘까나 연기 사유가 대학도 아니고 그러면은 병무청을 고발해서 야 야 잠깐만요 아니 1년에 몇 몇 억을 버는데 한 달에 몇 천만을 버는데 생계곤란이라고요? 나 웃겨 죽겠네 저 사람들 아니 아니 도대체 생계곤란은 뭐야 생계곤란은 그거는 유신님 그걸 연기해준 병무청을 고발하시다 아니 그러니까 불법 사유 아닙니까 그건 조사를 받아 봐야죠 조사를 받아 봐야 되는 것이고 행정소송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그리고 철구는 이미 팝콘TV 영구정지입니다 사설토트 홍보해가지고요 팝콘TV하고 라이브스타에서 홍보해가지고 두 곳은 영구정지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자 알겠습니다 저희가 전화를 마감을 해야 돼요 저희가 방송시간이 지금 넘길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또 오버했거든요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오버 많이 했고 근데 최근 어차피 군대 못 가는 거 누가 못 가요 누가 누가 그런 말 합니까 그리고 최근 철구 자꾸 군대 보내봐야 유신님 어쩜 빌딩 못해요 또 시작하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자꾸 자 들어보세요 저는 아프리카TV에 복귀 의사도 없고요 옛날에 복귀 안 한다고 해놓고 해놓잖아요 내가 언제 했어요 했다가 다시 자 이거 팩트만 자 코무기님이 또 허위사실을 유포를 했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고소당했는데 자 들어보세요 제가 자 들어보고 얘기하세요 말도 제대로 못하면 더듬거리면서 무슨 더듬이지를 하고 있어요 말도 제대로 못하면서 그냥 다듬이지를 하고 있어요 아주 더듬이지를 자 들어보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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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요 아 그러니까 좀 들어보라고 아니 저기 좀 이렇게 리액션 안 해도 되니까 좀 듣고 얘기하라고요 네 네 제가 저기 약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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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상반기에 그 사건이 벌어집니다 최군이 그 주인공이 최군이에요 최군이 질러팅 방송을 하다가 라이브 그 뭐야 노래방 방송을 하다가 포르노 사진이 노출돼요 근데 원래 그때 규정으로는 무조건 연구정지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최군이 아프리카 tv 운영자들이 키우고 있는 연예인 인터뷰나 아 좀 맞을 수도 있죠 아 좀 그런 사람은 좀 받을 수도 해야지 너 진짜 맞을래요? 맞을래가 아니라 중간에 끼어들지 말라고요 중간에 끼어들지 말라고 자 네 자 그런데 연구정지를 안 주는 거야 3주 동안 네 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유명 린지 bj 부터 시작해서 성기 노출이나 포로 노출로 영정 먹었던 사람들이 항의를 한 거죠 항의할 만하죠 왜 최군만 연구정지를 안 주고 우리만 주냐 그랬더니 아프리카 tv 운영자들이 난처한 입장이죠 최군을 연구정지 주자니 자기들이 키우려고 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전략적으로 그 다음에 나머지를 또 무시하다니 난리가 날 것 같고 그래서 얘네들이 머리를 써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흑사 지금까지 우리가 연구정지를 너무 과하게 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고의성이 없으면 제재하지 않겠다라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다 풀어준 거죠 고의적으로 자기 성기 노출이나 이런 게 된 사람들 다 풀어주고 그런 거는 뭐 판단할지 그래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 항의를 했죠 삭발까지 한다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안준수 상무 지금의 상무가 팀장일 때 저를 부릅니다 본사로 저를 설득을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항의하지 마라 그리고 삭발하지 말고 인터넷 신문사 준비해야 한다고 했는데 준비하지 마라 내가 그랬죠 대비 박탈도 당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 전이에요 지금 끼어들지 말라고 좀 아 예예예 그래가지고 협박을 했어요 근데 제가 그 협박을 안 받아들였죠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꼬투리를 잡을 게 없다가 그 까루가 다른 BJ하고 분쟁 그러니까 싸우는 중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낚시에 다른 어떤 시청자가 낚시를 걸어가지고 그 꽃망울이라는 BJ가 널 까고 있다 그래서 나는 심심해서 이제 방송 끝나고 뒤풀이 시간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사진만 있고 나를 안 까더라고 그래서 내가 미안해가지고 사진이 뭐 잘생겼으니까 어우 잘생겼네요 사진이 그러면서 100개를 쏘고 나오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 꽃망울하고 까루하고 싸우고 있었는데 이제 까루가 들어오니까 꽃망울이 이제 채팅창 어리고 얘기한다고 까루를 매니저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까루가 나를 강퇴한 거야 왜냐하면 자기들 싸우고 있는데 별풍선 쐈으니까 강퇴를 한 거야 일부러 그래 놓고는 이제 내가 기분 나쁘지만 그 규칙이 분쟁을 하면 안 되는 거니까 그냥 캡쳐만 해놓고 나왔죠 그랬더니 갑자기 까루가 방제에다가 유신 이름을 넣어놓고 막 비아냥 돼가지고 손가락이 마우스가 미끄러져서 강퇴가 된다 막 비웃으면서 자기 시청자들이랑 참았죠 녹화만 했죠 그랬더니 이제는 우리 방에 들어온 거예요 도방을 하려고 그러니까 자기가 사과를 하려면 내가 연락처랑 아니까 충분히 연락처나 쪽지로 사과할 수 있는 거잖아 근데 도방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방을 하길래 강퇴를 했죠 그리고 그걸 캡쳐해가지고 다음날 홍 과장 지금의 홍 이사한테 이거 경고 줘라 이거 분쟁 아니냐 난 상종을 안 했다 그랬더니 홍 과장이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왜 이걸 제재를 하냐 쌩 까는 거예요 내가 자기들 경고 무시했다고 그렇고는 내가 계속 조치하니까 정 안 되니까 그러면 주의라도 주라고 하고 넘어갔더니 그 다음 주 월요일날 BJ 분쟁이라고 둘 다 베스비젤 박탈해버린 거죠 그래서 안 했잖아요 방송은 아프리카를 내가 방송을 얘기했죠 아니요 내가 그래서 방송을 얘기했죠 왜 내가 그걸 떠났냐면 인터넷 신문사를 하지 말라고 협박을 했기 때문에 팀장이 내가 그러면 신문사를 못하는 거잖아요 계속 아프리카를 하려면 그래서 떠났었잖아요 그러니까요 내가 다시 안 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다시 다시 아니 복귀 안 할 거라고 아니 복귀 안 할 거라고 한 적 복귀 안 할 거라고 자 제가 그때 데비를 박탈하고 이래가지고 난 안 할 것이다 제가 그때 갑자기 12월 달에 복귀해 아니요 거짓말 또 했어요 제가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얘네들이 계속 나를 탄압할 것 같다 내가 베스비젤 박탈당해도 스포츠 비제이기 때문에 모바일 비제이기 때문에 계속 방송할 수 있다 스티커도 5만 개나 있다 근데 계속 탄압을 할 거기 때문에 내가 준비할 게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은 떠난다 해가지고 7개월 동안 인터넷 신문사를 만든 거예요 개고생하면서 자 그리고요 그리고 내가 아 들어보세요 7개월 동안 안 했고요 그 다음에 아 그러니까요 신문사를 하면서 못한다니까요 준비하면서 말귀를 못 알아들어 안준수가 불러다가 협박을 했는데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꼬투리로 배방까지 박탈하는데 내가 인터넷 신문사 준비하면은 가만두겠어요? 그러니까 협박 받았으니까 나와서 준비한 거 아니야 아 그래서 안 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탄압을 그러니까 못하는 거지 탄압을 하는데 네 내 방을 도방하고 나를 나한테 싸움 건 사람을 제재를 안 하고 나 배방을 박탈한 사람인데 뭔 짓을 못하겠어 네 그래서 근데 왜 복귀한 거예요 그러면 왜? 인터넷 신문사 다 준비하고요 끝나고 네 그 2012년 1월 1일 날 복귀를 한 거죠 나는 복귀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영정을 당한 것도 아니고 왜 하길냐? 내가 참 어이가 없네 아니 신문사 만들었고 나는 당당하고 그럼 다 와서 나 지금 신문사 다 만들었으니까 방송하겠다 네 그래서 4월 3일 전까지 아무 문제 방송 없이 했죠 전혀 규칙 잘 지키면서 근데 저기 후원 계좌를 올렸다며요 거짓말이라고요 그 짤 가져오라고 하는데 못 가져오잖아요 아 그 자 코무기님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안준수나 그 홍과장이 눈에 불을 켜고 나를 감시하고 있는데 내가 미쳤다고 그 짓을 하겠습니까 짬밥이 몇 그릇인데 그러면은 저기 블로그나 이런 데 올라온 건 다 거짓이죠 사실이 아니죠 그 예전에 나는 그거 믿고 있었어요 아니 예전에 예전에 제가 예전에 촛불집회 때 촛불집회 할 때 운영자들 허락받고 올렸을 때를 짤을 쓴 거예요 아 옛날에는 올렸었고 광우병 촛불집회 때 야외 중계하니까 돕자고 해가지고 그 운영자들이 운영식 때 허락을 해가지고 저뿐만 아니라 다른 칼라티비 라콘티비 촛불역객 다 허락을 해준 거라고 그때 캡처 사진을 가지고 마치 내가 2012년에 했던 것처럼 조작을 한 거죠 악플러들이 조작을 아 이거 아 저는 오해하고 있었어요 그럼 그거를 올려서 정지를 먹었다고 해서 나 정지 먹으면 아니 그러니까 잠깐만 코무기야 코무기님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요 자기 죽이려고 막 혈안이 된 사람이 있는데 내가 규칙을 어기겠어요? 아 그러니까 나도 이해가 안 가는 게 그거 근데 나는 그리고 그리고 들어보세요 그 규칙을 어겼으면 진작에 아웃이지 왜 그 SBS 모닝와이드에서 BJ 명수 여중생 성폭행 사건 인터뷰 나가거나 정지를 줬겠어요 아 근데 사자티비 홍보한 것도 있다고 해서 사자티비를 누가 홍보를 해요 홍보한 적 없어요 나는 내 방송만 했어 전화개그 전화개그 뉴스 까기 오크가요제 먹쇼 그런 방송밖에 안 했어요 아 예전에는 사자티비 2009년도 해볼 땐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사자티비 홍보 저기요 사자티비 사자티비 홍보한 적도 없어 사자티비 홍보해서 뭐해 거기선 다시 보기나 커뮤니케이션만 하는데 거길 홍보해서 뭐해요 아 그때 사자티비 아프리카티비 아프리카티비 할 때는 아프리카티비 중심으로 했어요 아 근데 어쨌든 사자티비 티도 있고 뭐 저 뭐에다가 쓰기도 하고 사자티비 티셔츠는 나와서 만든 거고요 13주년 기념 티셔츠로 나와서 만든 거예요 아니 그럼 사자티비를 어떻게 알아요 아프리카 BJ만 아니 사자티비는 내가 오랫동안 명맥을 이어왔으니까 홈페이지는 있죠 아니 홍보를 안 했는데 유저들이 안 했어 아니 사자티비를 홍보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광고도 없는데 수익이 없는데 사자티비의 아 진짜 정말 답답하네 진짜 모자라네 아니 수익이 별풍선이나 아프리카티비도 다 나오는데 뭐라고 사자티비를 홍보를 해요 그냥 사자티비라는 곳을 운영하고 있다는 거만 알고 있지 시청자들이 그때도 기사는 썼었잖아요 사자티비에서 기사 없었어요 뭘 기사가 있어 커뮤니티 글이지 신문사도 아니었는데 그때는 그러니까 커뮤니티 글이나 어쨌든 뭐 아휴 나 진짜 답답해가지고 그냥 너하고 말하느니 그냥 죽는 게 나을까 자 알겠습니다 이제 그만하구요 아니 오버 됐으니까 그만 끊어요 이제 저 닉네임 그럼 다시 하나 저거 하나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코 지옥에 나가버려 여기까지구요 아휴 그냥 뭐 말 같지도 않은 모양으로 막 질러놓고는 경찰서 가서 그냥 처벌 받아야지 이것들은 아주 그냥 자 전화 다 안받습니다 이제 끝났어요 끝났어 전화 그만해 전화 그만해 일찍 하라니까 지금 초가 돼가지고 두시 다 됐는데 지금 예 지금 뭐 후원 지금 한 180개 받고 지금 몇 시간째야 지금 양심이 있어야지 말이야 두 시간을 넘게 해먹으려고 지금 병원 갔다갖고만 지금 정신이 혼민해 죽겠는데 지금 아주 그냥 자 오늘 사자티비 유신쇼 전화배틀 1,2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 최군병무청 국방부 1인 시위 집회에 많은 참여 의사 밝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쓰러지겠어 빨리 끝내야지 연병허고사 자 오늘 방송에서 마치겠습니다 더 말 시키지마 사자티비 유신쇼 전화배틀은 뉴스와 커뮤니티가 한꺼번에 인터넷 신문 뉴스 커뮤니티 인터넷 청소년보호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시민단체 클린유신쇼.org 인터넷 방송 시청자의 권리를 대변하는 시청자연대 인터넷 방송 제작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제작자연대 유신쇼 다시 보기는 유튜브 m군 팟빵 아이튠즈 팟캐스트에서 유신쇼를 검색하시면 무료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유신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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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심쇼